엄청난데요? 엄청나게 보였어요 트로라 트웨어 I don't care 그만할래 니가 어디에 선물하던 이제 정말 상관 안할게 잘하시네요 대성있습니다 대성있죠 오 새로운데요 느끼가 되거나 딱 뭔가 그 뒤에 따른 노력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트웨어의 그 CL과 박보음의 예를 들고 싶은데 CL은 한 3년에서 4년 동안 그 모습을 진짜 3개월 한 번씩 계속 보냈어요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고민 같은 경우도 오디션만 제 발견은 한 10회 이상 보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희 사장님께서도 그 아이의 끈기와 노력에 반해서 그 친구를 트윙군에 발탁시킨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